안녕하세요. 리얼 마이애스쿨 시즌1의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마이애스쿨 서버에서 문자열 값을 저장하는 컬럼의 타입으로 캐릭터와 박캐릭터 타입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볼게요. 우선 데이터 모델링의 역할 분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데이터 모델링 작업은 개념 모델링에서 논리 모델링 그리고 물리 모델링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많은 업종에서 데이터 모델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개념 모델링 단계는 생략하고 논리 모델링 단계와 물리 모델링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하게 돼요. 여기에서 논리 모델링과 물리 모델링을 좀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논리 모델링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 반면에 물리 모델링은 사용하는 DBMS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성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논리 모델링에서는 엔트티의 속성 그리고 엔트티 간의 관계를 도출하고 정규화 작업 등 주로 업무적인 요건을 모델링에 적용하고요. 물리 모델링 단계에서는 DBMS 종류별로 최적의 컬럼 타입을 선정하고 데이터의 접근 패턴을 분석해서 인덱스 전략을 수립하거나 반정규화 등의 성능적인 요소들을 모델링에 적용해요. 그런데 아무리 논리 수준의 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당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서비스 기획만 하시는 분이 모델링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논리 모델링을 진행하기에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서비스의 요건을 학습해서 논리 모델링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인터넷 업체의 경우에 소규모 프로젝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소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모든 서비스의 요건을 분석하고 논리 모델링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규모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링 작업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경험을 겸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논리 모델링과 물리 모델링을 묶어서 한 번에 진행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여전히 DBMS 서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DBMS 서버의 성능을 위해서 물리 모델링 수준의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모델이 완성돼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모델링 검토 작업에 쿼리 튜닝을 위한 반정규화나 인덱스 전략 등의 작업들도 있지만 테이블의 통합 그리고 분리 또는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 선정들도 포함이 되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컬럼의 타입 중에서 중요한 문자열 컬럼 타입의 선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MySQL 서버에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들 중에서 캐릭터와 박 캐릭터 타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게요. 우선 두 타입 모두 문자열을 저장하고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의 길이는 가변으로 그때그때 직접 명시해주면 돼요. 이때 명시하는 숫자 값은 바이트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MySQL 서버에서 캐릭터와 박 캐릭터 타입에 명시하는 숫자 값은 문자의 최대 저장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캐릭터십과 박 캐릭터십 모두 열 글자까지 저장 가능한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캐릭터십과 박 캐릭터십 타입의 컬럼이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 캐릭터십과 박 캐릭터십 타입의 컬럼 모두 어떤 문자 셋으로 정의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저장 공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틴 원 문자 셋을 사용하는 캐릭터십과 박 캐릭터십 타입 컬럼은 최대 열 글자까지 저장하지만 라틴 원 문자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열 바이트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UTF-8 MB4 문자 셋을 사용하는 캐릭터십과 박 캐릭터십 타입 컬럼의 경우에는 열 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저장하는 글자의 문자 셋이 UTF-8이기 때문에 최소 열 바이트에서 최대 40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UTF-8 문자 셋은 가변 길이 문자 셋이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 열 글자가 저장되면 열 바이트만 사용하게 되고 한글 열 글자를 저장하면 서른 바이트 그리고 특정 이모지 문자들의 경우에는 최대 40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캐릭터와 박 캐릭터 타입의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박 캐릭터 타입은 저장되는 문자의 길이만큼만 저장 공간을 할당하게 되는 반면에 캐릭터 타입은 저장되는 문자 열 값의 길이에 관계없이 최대 설정된 크기만큼 항상 공간을 할당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캐릭터 타입은 최대 255글자까지만 저장할 수 있고 박 캐릭터 타입은 대략 16000문자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캐릭터 타입은 저장된 값의 길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박 캐릭터 타입의 컬럼은 저장된 문자 열 값의 실제 바이트 수를 관리하는 길이 저장 바이트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한 바이트에서 두 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 타입은 항상 저장된 값의 길이를 저장하지 않고 박 캐릭터 타입만 저장된 값의 길이를 저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캐릭터 타입 중에서도 utf-8mb4와 같이 가변 길이 문자 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박 캐릭터와 같이 컬럼에 저장된 값의 길이를 같이 관리한다는 것 좀 주의가 필요해요. 라틴 1 캐릭터 셋을 사용하는 캐릭터 타입과 박 캐릭터 타입에 실제 ABCD라는 문자 열이 저장이 되면 디스크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간단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fd2 컬럼은 캐릭터 10으로 정의된 컬럼인데 이 컬럼에 ABCD 4글자 알파벳을 저장해도 MySQL 서버는 실제 fd2 컬럼을 위해서 4바이트가 아니라 10바이트의 공간을 미리 예약하고 그 10바이트 중에서 4바이트만 사용하고 나머지 6바이트는 비워두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런데 fd2 컬럼이 박 캐릭터 10 타입으로 정의가 되면 MySQL 서버는 ABCD 저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4바이트만 할당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박 캐릭터 타입의 경우에 문자 열 값 ABCD 바로 앞에 실제 저장된 문자 열의 바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한 바이트를 할당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영문 알파벳 ABCD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길이 바이트에는 4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서 박 캐릭터 타입의 길이 저장 바이트가 컬럼 바로 앞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순서가 조금 더 다르고 더 복잡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방금 전 슬라이더는 라틴 1 문자 셋인 경우였는데 만약 UTF-8 MB4 캐릭터 셋을 사용하는 경우에 캐릭터와 박 캐릭터는 어떻게 저장 공간을 할당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라틴 1 문자 셋은 고정 길이 문자 셋인 반면 UTF-8 MB4는 가변 길이 문자 셋이에요. 우선 박 캐릭터 타입의 경우 실제 저장된 값이 사용하는 공간만큼만 할당받기 때문에 라틴 1이나 UTF-8 MB4와 같은 문자 셋에 관계없이 항상 꼭 필요한 공간만큼만 할당해서 사용해요. 그러면 캐릭터 타입에서는 미리 예약하는 빈 공간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UTF-8 MB4 문자 셋을 사용하는 경우 한 글자는 최대 4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10 타입 컬럼은 최대 40바이트까지 빈 공백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실제 MySQL 서버는 빈 공백 공간을 예약할 때에는 문자의 개수보다는 바이트 수로 빈 공백 공간을 예약해 두도록 작동해요. 즉, 캐릭터 10 타입의 컬럼에 한글 두 글자를 저장하면 한글 한 글자는 3바이트씩 사용하기 때문에 FD2 컬럼에는 6바이트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MySQL 서버는 FD2 컬럼에 4개의 빈 공백 공간만 예약해 둔 것이에요. 그러면 캐릭터 10 타입의 컬럼에 한글 연섭이라는 4글자를 저장하면 캐릭터 타입 컬럼의 빈 공백 공간은 얼마나 예약하게 될까요? 한글 4글자가 저장이 되면 실제 컬럼에는 12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바이트의 한글 연섭이라는 글자가 저장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로 할당된 빈 공간이 없죠. 이건 한글 4개 문자만 저장되었지만 실제 이 4글자가 12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캐릭터 10 컬럼 타입에 정의된 길이 10보다 더 큰 길이어서 추가로 빈 공백 공간을 더 할당해 두지 않은 것이에요. 캐릭터 타입이라 하더라도 UTF-8 MB4와 같은 가변 길이 캐릭터 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해 두는 빈 공간이 단순히 부족한 글자 수만큼이 아니며 때로는 예약된 빈 공간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UTF-8 MB4와 같은 가변 길이 문자 셋을 사용하는 캐릭터 타입의 경우에는 바 캐릭터와 조금 비슷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변 길이 문자 셋인 경우 캐릭터 타입이라 하더라도 실제 저장된 문자의 값이 사용하는 바이트 수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UTF-8 MB4는 가변 길이 문자 셋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도 10과 12라는 문자 숫자 값이 클럼 앞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캐릭터와 바 캐릭터 타입이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각각 클럼들의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DBMS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주로 고정된 문자열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캐릭터 타입을 사용하고 길이가 가변인 문자열을 저장할 때에는 바 캐릭터 타입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변함없이 좀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이 기준대로라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클럼의 경우에는 캐릭터 13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 캐릭터 13이 아니라 바 캐릭터 13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나 바 캐릭터 타입 둘 중 뭘 선택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바 캐릭터 타입의 경우에는 길이가 한 바이트도 커지긴 하겠지만 이 한 바이트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만들어질까요? 대충 생각해도 이건 거의 서비스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길이 문자열인 경우에는 캐릭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준이긴 해요. 이 기준대로라면 캐릭터는 사용하지 말고 그냥 바 캐릭터만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은 캐릭터 타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캐릭터와 바 캐릭터의 가장 큰 차이는 공간을 미리 예약하는지 아닌지의 차이인데 결국 캐릭터 타입이 공간을 미리 예약해 둔다는 말의 의미는 공간의 낭비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 저장되는 문자열의 최소 최대 길이 가변폭이 대략 한 100글자 정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경우라면 캐릭터 타입은 실제 값을 저장하지 않고 공백으로 채워서 낭비하는 공간이 어떤 경우에는 100파이트까지 커질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저장되는 문자열의 최소 최대 길이 가변폭이 10글자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캐릭터 타입은 실제 저장하지 않고 공백으로 채워서 낭비하는 공간이 최대 1파이트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량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두 케이스 모두 캐릭터 대신에 바 캐릭터를 선택해야겠죠. 물론 길이가 가변이라면 캐릭터보다는 바 캐릭터 타입을 적용해서 한 바이트라도 아끼는 것이 최적이겠죠. 그런데 미리 공백으로 채워둔 예약 공간이 나름의 장점을 제공한다면 이렇게 몇 십 바이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여기에서는 저장되는 문자열의 가변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바 캐릭터보다 캐릭터 타입을 적용해도 그렇게 공간 낭비가 심하지 않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 캐릭터 타입을 사용하는 fd2 컬럼을 포함해서 문자열 컬럼이 3개인 테이블의 레코드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그림에서는 fd2 컬럼이 바 캐릭터 타입으로 정의가 되었고 abcd라는 문자열을 fd2 컬럼에 인서트를 했다면 여기 첫 번째 그림과 같이 fd2 컬럼의 값이 채워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fd2 컬럼이 길이가 한 글자 더 긴 abcde로 업데이트가 될 때에 MySQL 서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ySQL 서버는 레코드의 길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던 위치에 인플레이스로 업데이트할 수 없다는 걸 알아내고 동일 데이터 페이지 내에서 15바이트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찾아서 레코드를 이동시켜야 해요. 여기에서는 다행히 데이터 페이지가 거의 비어 있어서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어렵지 않게 찾았고 기존 레코드는 삭제 표시를 하고 그 뒤에 바로 레코드를 이동시키면서 abcde라는 문자열을 저장했어요. 그런데 MySQL 서버의 각 데이터 페이지는 계속 레코드가 인서트되고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딜레이트되면서 구조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16kb 데이터 페이지에서 레코드 한 끈을 저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찾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빈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페이지의 레코드들을 다시 컴팩션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레코드를 저장할 만한 공간을 찾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때 fd2 컬럼이 박캐릭터 10이 아니라 캐릭터 10이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MySQL 서버는 fd2 컬럼을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미리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공간 낭비는 되었겠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한 글자 더 늘어나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실행되어도 MySQL 서버는 컬럼을 예약된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레코드를 통째로 저장할 빈 공간을 찾아서 레코드를 옮겨 쓰게 하는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치 않게 되겠죠. 이제는 아마도 박캐릭터 타입 대신 캐릭터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MySQL 서버에서 캐릭터 타입의 장점은 이렇게 레코드의 위치를 옮겨 적어야 하는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어요. 특히 저장되는 문자열의 가변길이 폭이 좁고 자주 변경되는 컬럼의 경우에는 박캐릭터보다는 캐릭터 타입을 사용하면 컬럼의 길이 변경 시에 데이터 페이지 관리 작업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페이지의 프레그멘테이션을 최소화해 주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데이터 페이지의 조각 모음 작업이 덜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캐릭터 타입을 사용하면 레코드의 이동이 줄어들고 프레그멘테이션이 줄어들면서 공간 절약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이런 효과는 캐릭터 타입의 공간 낭비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박캐릭터 대비 캐릭터 타입이 공간을 더 절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와 박캐릭터 타입의 선정 기준에서 단순히 값의 길이가 가변인 경우에는 캐릭터 대신 박캐릭터를 사용한다는 기준은 잊어버리고 값의 가변 길이 범위 폭이 좁고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박캐릭터보다는 캐릭터 타입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컬럼이 인덱스된 컬럼이라면 더더욱 캐릭터 타입이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값의 길이가 바뀌면서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박캐릭터 컬럼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페이지 내부적으로 프레그멘테이션 현상이 심해지고 공간을 미리 예약해 주는 캐릭터 타입보다 오히려 박캐릭터 타입의 공간 효율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마인스케어 서버는 컬럼의 값을 변경할 때마다 레코드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페이지의 조각 모음 작업이 필요해지고 성능은 조금씩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